안녕하세요. 쑥다육TV입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2탄 거리대, 쑥다육거리대, 다육기대, 요거 브릿지 도장가 그러거든요. 요거 철화로 이렇게 엮였어요. 색깔은 이제 들고 있어요. 그리고 라오일이는 꽃은 안 피고 얼굴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답니다. 자, 얼굴이 굉장히 많죠? 그리고 요거, 이게 뭐더라? 아이보리, 아이보리 군생. 또 요거는 제가 이름을, 얘가 뭐더라? 이거 아리맘다육에서 했는데, 라즈아가, 라즈아가. 라즈아가, 요거 이미인. 너무 이쁘죠? 이미인은 초보자들도 기르기 참 좋은 거예요. 반죽에 쳐박아나도 진짜 얘는 잘 크는 애예요. 물을 너무 자주 주지만 않으면 돼요. 치치코코. 제가 이거 2년 된 건데요. 얘는 12송이 정도 됐는데, 지금 엄청 늘었어요. 한 32개 정도 될까요? 근데 제가 큰 분에다 안 해줘가지고, 덜 늘은 거예요. 더 늘을 수 있는데, 지금 계속 분지 중이거든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, 계속 분지 중. 또 분지 중.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, 못 해줬어요. 그리고, 여기는 방을 복랑금이에요. 저면 간수 해놨더니, 이렇게, 너무 뿌리가 안 내려가지고, 저면 간수 했더니 올라갔어요. 그리고, 얘도. 입장 다 떨어지고, 막, 그, 뿌리도 안 내리고, 막, 그러더니, 저면 간수 해놨더니, 이렇게 통통을 치고, 뿌리도 내리고. 또, 얘도. 근데, 얘는 이제 잘 자라고 있어요. 얘는 잘 자라고 있고요. 또, 여기는. 간주, 간주가 아니고, 용월. 용월 얘도 오래됐는데, 잘 크고 있고요. 지난번에 이거 분갈이 했던, 이게 뭐더라? 석연아 분이 된 거? 아니, 후렌유금. 석연아. 얘는 페리도트. 이거는 아리맘님 밴드에서 공고받았던, 요즘에 페리도트가 비싸졌더라고요. 이거는 싸게 샀었는데. 그리고, 여기 아이보리 또 하나 있잖아요. 큰 할뿐에 옮겨줘야 되려는가 봐요. 너무 큰 건데, 작은 거에 해놔 가지고. 예뻐지죠, 손톱이. 그리고, 이거 아리맘님이 이 꼬지 주신 건데, 이게 백모담금이에요. 근데 백모담금은 요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너무 많이 컸죠. 한 2년 크니까 이렇게 컸어요. 선불로 주셨던 건데. 얘는 또, 이거는 호빗당이. 호빗당이는 잘 있어요. 잘 크고. 그리고 얘는, 얘는 뭐더라? 이것도 미인인데? 잊어버렸네? 아, 오비리데. 오비리데. 요거 하분은 할미, 할비, 수제하분에서 주셨던 건데. 선물로 주셨는데. 잘 쓰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, 이거는. 이게 피치스 앤 크림인가? 아, 얘가 피치스 앤 크림이네. 아까 그거하고 틀리네. 이거는 너무 잘 자라고 있죠? 달 다져져서 이제 색깔만 내면 돼요. 진짜 예뻐요. 여기 백모담금. 잘 자라고 있죠? 이렇게. 이거는. 이거 뭐지 이게? 레티지아. 합식해놨던 건데요. 한쪽은 파랗고 우째라고. 한쪽은 이렇게 이쁘고. 이거는 하나는 너무 물을 안 줬나? 말랐네. 죽었네. 요만치 사는 것도 어디예요? 이렇게 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